간장소스 고마해라, 마이 바타 아이가 깨벗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듯하다 파프리카 써는 수석 셰프 남편이 말해 바로 양파 꺼내 주시는 미소이즈 간장 그런데 양파가 냉동실에서 나오는다 냉동실에서 야채를 꺼내주는 거예요? 세일할 때 미리 좀 더 사놨다가 미리 손질해서 넣어놓으면 바로바로 쓸 수 있고 또 보관도 오래되어서 좋아요 야무진 미시즈 간장의 손길로 환생한 양파들 지출의 큰 축인 식비를 줄이기 위한 그녀의 센스가 돋보인다 드디어 월남쌈 완성! 먹음직스럽다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번에도 신혼키 제대로 내주시는 미시즈 간장도 신혼이니까 그냥 넘어간다 오빠, 나 이거 만든 거 안 봤어? 음... 어머나 음... 로맨틱해요 아, 이거 그때 집들이 때 와인 먹고 남은 병에다가 크리스마스 조명 같은 거를 사서 넣어봤어요 쓸모없던 공정에서 새로이 태어난 전 구품은 병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2,600원 2,600원이요? 네 빈 와인 병에 조명만 넣어주면 끝이란다 센스가 있으시네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간단한 이 와인 병 조명의 결과는 벌써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다 이것이 바로 2,600원의 위엄 이 옆에 거는 또 뭐예요? 이것도 이제 와인 병 모아놨던 거에서 페인트를 다른 거 칠하면서 칠해봤어요 이것도 와인 병이라고요? 네 미시즈 간장의 손을 거친 와인 병의 변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이때 내친 김에 보여줄 것이 더 있다는 미시즈 간장 곱게 접어 가위질하고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처럼 바느질도 한다 여기에선 또 무슨 작품이 탄생하게 될까 지금 얘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물건이 늘어나서 그 수납 바구니 작게 이렇게 만들려고요 PD님 이거 함께 하실래요? 네? 이거 시집 가려면 배워도 해야죠 과연 PD는 신부 수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완성된 수납 정리감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런 걸로 좀 가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되죠 이제 사실 저희 경험한 지가 부족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뭔가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제가 따려고 그러고 너무 복복이죠 당신은 아내 바보 이제 겨우 두 달 된 신혼집 그런데 집이 좀 럭셔리한데 가구며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대부분은 지금 원목 원목 가구예요 비싼데? 원목 가구라면 이런 원목 가구? 리얼리? 리얼리? 이거 100% 없는 거 같아요? 네 100% 원목이에요 은신 많은 담당 PD 그래서 확인해 봤다 맞다 진짜 원목이다 이외에도 화장대, 침대, 혀탁 모두 원목 가구란다 65만원 헉? 65만원이요? 네 어디서 제작하셨는데 침대가요 사이트를 하나씩 다 뒤져서 다 비교해보니까 여기가 좀 확실히 저렴한 게 느껴져서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공방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맞춰왔어요 이것이 다 즐겨찾기 해놓은 가구 사이즈가 이렇게 사이즈, 디자인, 나무, 재질별로 비교해보고 골랐다는 미세즈 간장 집안의 소품들마저 대부분 직접 만들어 인테리어 비용을 절약했다는데 제가 보던 거 가지고 왔고요 세탁기도 원래 빌트인이라 세탁기가 필요 없고 이 냉장고는 얼마예요? 이거 68만원이요 너무 싸죠? 미안할 정도예요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세즈 간장표 신혼살림 총 금액은 단돈 344만원 다음날 다시 찾은 미세즈 간장의 집 방에서 조용히 택배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데 또 이런 궁금증은 못참는 담당 PD 바로 물어봤다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저희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